근데 뭐 저는 그렇죠. 저도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마무리되기를 가장 바라지만 뭐 어차피 그거는 포기한 거고 근데 이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하지 않겠어요. 언젠가는 한 번 더. 법관이라. 잘 안 났나. 근데 찍는 줄 어떻게 알아. 네. 서울중앙점검찰사람 김경순입니다. 네. 그럼 그 광후병보도 관련해서 임의도맹을 요청합니다. 임의도맹을 의미하시겠습니다. 네. 그럼 보여주시지요. 오우 차 한 대 갖고 오셨어요? 이거 타고 어떻게 가나요? 너무 좁으신 거 아니에요? 아 저런 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저번에도 저희 집 오셨어요? 어디? 저희 여기요 저희 집에 이쪽에 방문했었죠 이쪽에 대기만 했었고 온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자 김보수씨께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실 수 있고요 네 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그러시면 이 차에 그 뒤에 저 수사관 투명하고 네 그러시면 앞에 난 다른 차 타고 갈게요 너무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나요 갔다 올게 아 그래 eight um 어 갔다니까요. 꼭 이렇게 해야 돼요? 그래. 그래. 미안해. 미안해. 문 놔둬 여기. 문 놔둬, 가서. 가봐.